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학과별 시간표 배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시간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개체에서요. 시간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감옥코드와 분반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코드와 분반 두 개 필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도구의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강의시간 필드에 강의시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시간이라는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기본값에다가 저희는 시간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세번째 분반 필드에 영문자가 입력된다. 해당 필드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자동적으로 영문 입력 상태로 변환되도록 설정하시오. 두번째 필드에 있는 분반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imd모드에서 영문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영 숫자 반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반 필드에 a부터 e까지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a부터 e까지 입력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 연산자 또는 or 연산자 사용하셔서 a부터 e라는 조건을 줍니다. 첫번째 a라고 입력하시고요. b, c, d, e까지 입력합니다. a부터 e까지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분반 필드에 a부터 e, e의 값이 입력되면 데이터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 텍스트를 표시될 수 있도록,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사 텍스트에다가 데이터, 데이터 입력, 아 붙여서 입력하네요. 입력 오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번째 문제에 테이블을 완성하는 다섯 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예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시간표 add, 언더바 add 테이블에 데이터를 시간표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왼쪽 개체의 테이블에 가셔서 시간표 add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감옥 코드, 분반, 강의 코드, 강의 요일, 강의 시간, 학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테이블의 데이터를 시간표 테이블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실 건데 감옥 코드부터 강의까지, 분반, 학생 코드, 강의 요일, 강의 시간 있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추가 작업을 하실 거고요. 따로 조건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이제 커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저희는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추가를 하실 거냐면, 시간표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시간표 add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의 내용을 모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옥 코드, 분반, 학생 코드, 강의 요일, 강의 시간, 학점 필드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 추가하시고, 잠시 시간표 테이블 볼게요. 학점은 없네요. 학점은. 그러면 학점은 뺄게요. 학점은 여기 강의 시간에 나오지 않아서 학점 필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추가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우리는 저장 버튼 누르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에 대해서 시간표 추가 라고 입력합니다. 시간표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실행을 클릭하셔서 커리 디자인의 실행을 클릭하셔서 시간표 추가 라는 커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행 클릭하시면 다섯 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시간표 추가 커리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시간표 테이블,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수강 과목 테이블도 가져오십니다.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는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기본키 설정되어 있는 학생 코드를 선택하셔서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크하시고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및 수강 테이블의 감옥 코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와 그 다음에 감옥 코드가 따라서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 과목에 대해서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면 이를 참조하는 시간표 테이블의 해당 레코드도 따라서 삭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생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학생 테이블에서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를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만 체크하시고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표 테이블의 감옥 코드 필드는 시간표 테이블의 감옥 코드 필드는 수강 감옥 테이블의 감옥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쪽에서나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실 거고 수강 감옥을 삭제하면 같이 시간표도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까지 체크하시고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강계 설정 하셨던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테이블을 완성하는 거와 추가 커리를 작성하는 내용과 강계 설정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가장 적절한 테이블을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옥 코드와 감옥 명가 학점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왼쪽 테이블에 가셔서 수강 감옥별 배치 내역 입력 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강 감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강 감옥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감옥 코드, 감옥명, 수강 감옥, 그 다음에 학점, 시간표, 이렇게 시간수, 이렇게 수강 감옥 테이블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배치 입력 폼의 가로와 세로의 눈금선이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레코드 원본은 수강 감옥 테이블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원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면과 같이 레코드 선택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삼각형 모양의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식 탭에 가셔서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폼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도록, 아니오, 삭제할 수 없도록, 아니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치 입력 폼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앞에 화면과 같이 배치 입력 폼에 폼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과별 배치도 폼을 하이 폼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치 입력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안쪽에다가 하이 폼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컨트롤이 있고요. 컨트롤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안쪽에 드래그 하셔서 우리는 하이 폼을 추가하실 건데요. 기존 폼을 사용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과별 배치도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안쪽에 목록에 보시면 감옥코드를 사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각각 감옥코드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목록에서 감옥코드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하이 폼 보고서의 컨트롤 이름을 배치 상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치 상세라고 입력하시고 배치 상세 입력하신 다음 마침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폼 안에 하이 폼으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폼 추가한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다음과 같이 배치 입력 폼의 아래쪽에 닫기가 있는데요. 닫기를 클릭하면 지금 하이 폼을 살짝 크기를 줄여 보려고 닫기를 클릭하면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CMD 닫기를 선택하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닫기를 클릭하면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클로즈 닫겠습니다. 라고 클로즈를 선택하시고 뭘 닫으실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앱 폼이라고 입력하시고 폼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현재 작업하는 배치 입력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저장할까요? 라고 문제에서요. 폼의 변경 내용이 있으면 사용자 확인 없이 무조건 저장하고 개체를 닫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Save Yes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그리고 나서 배치 입력 폼에 가셔서 폼 보기 하신 다음에 하이 폼 들어가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닫기를 클릭하면 저장과 동시에 폼이 닫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메시지 안 띄우기 때문에 바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하이 폼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시죠.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혐의 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학생 배치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의 머리끌의 제목은 맵 페이지 윗부분에 나타나도록 컨트롤의 위치를 옮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머리끌에 있는 학생별 학가 배치 보고서라는 제목을요. 맵 페이지에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페이지 머리끌로 옮기시면 되는데요. 현재 페이지 머리끌의 높이가 0이어서요. 높이를 학생 코드 머리끌 조절하셔서 보고서 머리끌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셔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머리끌의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보고서 머리끌의 높이를 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보고서 머리끌의 제목을 페이지 머리끌로 이동하셨고 두 번째, 학생 코드 머리끌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코드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가셔서 표시에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요. 해당 학생에 할당된 감옥의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오셔서 일련번호가 나왔다면요. 컨트롤 운본에다가 등호 입력하고 숫자 1, 누적 합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코드 바닷글에요. 바닷글에 학생 코드 바닷글,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총 강좌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학생에 대한 강좌의 개수와 시간수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본에 오셔서 첫 번째는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두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시간수는 컨트롤 운본을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시간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시간수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시간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시간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셨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페이지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TXT의 페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본에 오셔서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와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를 입력하시고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M%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는데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 슬래시 뒤에 한 칸의 스페이스 입력하시고 다시 M% 전체 페이지를 페이지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내용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요. 내용 아래쪽에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 이거 페이지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거는 페이지 머리끌 아까 이동하시면서 높이 조절하신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인쇄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이 높이 좀 조절하시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 2번입니다. 현재 작업할 학생 배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고요. 일단 더블 클릭을 한번 할게요. 학생명에다가 TXT 찾기에다가 학생명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된 내용을 검색해서 표시하는데 학생명을 입력받는 TXT 찾기 컨트롤에다가 학생명의 일부만 전체를 입력하지 않고 딱 동일하게 입력하지 않고 성만 입력한다던가 어떤 텍스트 글자 하나만 입력해도 해당된 학생명의 필드의 내용 중 해당 문자가 포함된 렉보드를 찾아서 표시되도록 구현하시오. 예시처럼 연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면 박효연, 채태연, 채연이라고 연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모기 클릭하시고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이름이 TXT 찾기입니다. TXT 찾기에는 입력할 내용은 텍스트 문자를 입력을 하실 거고요. 입력하시고 학생 검색을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원클릭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저희는 ...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현재 폼에서 필터하겠습니다 라고요. 현재 폼을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필터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필터 같습니까? 학생명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신데 모든 내용이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등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모든 명이 같지 않고요. 일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소문자 대문자 사실 상관은 없고요. 라이크 입력하시고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 안쪽에 입력되는 값은 txt 현재 이름이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 찾기라는 텍스 상자에 입력된 값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실 거고요. txt 찾기의 값은요. 문자이기 때문에요.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합니다. 앞뒤에 어떤 글자 별표와 별표도 마찬가지로 문자에 해당한 내용이라서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고요. 문거 주실 거고요. txt 찾기는 텍스 상자 컨트롤에서 입력받는 값이라서 기존의 큰 따옴표에서 분리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분리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m% 앞쪽에 만능문자 별표로 끝날 수는 없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마찬가지로 m% 뒤쪽에 별표로 시작할 수 없잖아요. 큰 따옴표 열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정하셨던 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필터 온의 속성을 추르값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보기 가셔서 연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학생 검색을 클릭하면 박효연, 다음 레코드, 채태연, 다음 레코드, 채연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내용과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에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5문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커리는 시간표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학생 코드 필드가 필요합니다. 학생 코드 필드 추가하시고 두 번째는 감옥수는 감옥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옥수 필드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요약을 클릭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필드명을 감옥수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하신 커리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커리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다면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학생별 광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수강 과목 테이블 추가하실 거고요. 시간표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감옥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명의 필드를 추가할 건데요. 감옥명은 수강 과목으로 감옥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강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우리는 감옥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강 과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해서 오름차순 두 번째 학점입니다. 학점 필드 추가하시고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시간을 추가합니다. 강의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왼쪽의 한 글자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주실 건 조건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LEFT 강의 시간에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3이라는 조건을 주시고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라서 조건은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요. 감옥명과 학점과 강의 시간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쿼리를 수면 감옥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작성하는 쿼리가 학생별 학과 수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학생별 학과 수집이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할 거라서 참조하는 테이블과 쿼리가 하나라면 만들기 가셔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는 쿼리에 가셔서 학생별 학과 수집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학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과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세로에는 수강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별 수강 과목별이라는 조건이니까 수강 과목을 열로 지정하실 거고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은 학생 코드를 이용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쿼리 이름을 학과별, 과목별, 인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학과별, 과목별,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을 하는데 일단 결과를 볼게요.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학과가 고분자학부터 한의학까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과목이 표시가 되는데 현재 합계 표시가 되어 있는 학생 코드를 학생수라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합계 학생 코드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생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하셔서 학생수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텝 커리 작성하시고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신 다음에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네요. 일단 만들기 가셔서 우리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테이블 만들기 아실 거고요. 그 다음 테이블 이름을 현재 내용에서 우린 입력할 겁니다. 조회 학과 학점 현황이라고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학과 학점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조회 학과 학점 현황 테이블에는 어떤 필드를 가져오실 거냐면요. 오른쪽에 커리에 학생별 학과 수집이라는 커리를 추가하시고 필요한 필드는 첫 번째 학생명을 가져올 거고요. 수강 과목을 가져올 거고요. 학점을 가져올 거고요. 시간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4개의 필드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필드 추가해 주시고요. 조건입니다. 학과 필드에 대해서 현재 학과 필드가 없네요. 학과 필드를 추가는 하는데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학과의 일부를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포함하는 내용을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에 별표 그 다음에 검색할 학과 입력이라고 입력하시고 뒤에도 어떤 글자가 와도 중간에 매개 변수에 입력한 텍스트를 포함한다면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살짝 볼게요. 보기에 가셔서 검색할 학과 입력에 고분자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현재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결과를 보시면 학생명과 그 다음에 수강과목과 학점과 시간수 맞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현재 작업하는 커리에 대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학과 현황 생성이라고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실 건데요. 일단 닫고요. 우리 실행 커리 학과 현황 생성이라는 커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테이블 만들기 커리를 실행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처럼 고분자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7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왼쪽에 개체 테이블에 조회할 학과 조회학과 학점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문제와 같이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표 테이블에 시간표 테이블에 시간표 테이블에 학생 코드를 이용하여 강의 유일이 금요일에 해당한 강의 유일이 금요일에 해당한 학생 테이블의 비고필드의 값을 금요일 수강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단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업데이트를 하실 거고요. 실제 업데이트가 되는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입니다. 학생 테이블에 비고필드에다가 업데이트를 하실 거고요.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금요일 수강이라고 입력하실 거고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비고필드에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학생 코드를 선택하시고 학생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조건에다가요. 조건에다가 저희는 아까 보셨던 시간표 테이블에 가셔서 학생 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강의 요일이 금요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있는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해당된 데이터 인 연산자 사용하실 거고요. 하이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셀렉트 학생 코드를 가져올 겁니다. 학생 코드 from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시간표 테이블에 가서 가져올 건데 외열 조건문이 있습니다. 강의 요일이 같습니다. 금이라고 입력할 건데요. 금은 문자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해당한 금은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금과 같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작성하신 커리를 저장하시고 저희의 커리 이름을 금요일 수강생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실행하시면 한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예 한번 누르시고 학생 테이블에 가시면 비고란에 금요일 수강 이라고 필드가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부터 문제 4번에 처리기능 구현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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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